펠레 선생님께서 이제 파넨카를 하는 자들은 천재이거나 혹은 매드맨이다. 축구에 관한 모든 것.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축구.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소준일입니다. 축구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걸어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축구 해설연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역시 또 월드컵에서 벗어나서 다른 주제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역시 카림 벤제마 선수의 그 파넨카 그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뭐 레알마드리드 선수니까 아틀래티코 팬으로서는 벤제마 선수를 생각을 할 때 좀 복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냥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할 때는 이 선수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뭐 나이를 정말 잊은 듯한 아주 거의 절정기 고점의 활약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벤제마 선수의 그 우아한 플레이에 거의 집약체 같은 그 한 장면이 바로 에드레송 선수를 넘어뜨리면서 파넨카를 성공시켰던 바로 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파넨카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벤제마 선수 덕택에 최근에 많은 관심거리 및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한준이 소준일의 축구축구에서도 오늘은 이제 파넨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 파넨카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여태까지 어떤 파넨카들이 성공적이었고 어떤 파넨카가 또 실패 사례들이 있는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세게 그리고 정교하게 차면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파넨카를 찬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왜 파넨카를 찼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파넨카에 대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을 한마디 남긴 분이 계신데 펠레 선생님이십니다. 펠레 선생님께서 이제 파넨카를 하는 자들은 천재이거나 혹은 매드맨이다. 광인들이다. 미친 자이다. 아니면은 제가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이름값 높은 화려한 선수들이 여태까지 파넨카를 실패한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근데 실패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라는 그런 물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죠. 아니 이 정말 결정적인 이 득점 확률이 거의 뭐 80% 이상 되는 저걸 저렇게 날려 허무하게 바보같이 정말 멍청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실패 사례들도 사실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거의 한 10개 정도 도합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 사례들의 아까 말씀하신 천재적인 사례, 약간 미친 것 같은 사례,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사례, 그런 사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이런 파넨카에서 족적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족적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파넨카는 안토닌 파넨카 선수의 이름으로부터 온 기술 아닙니까?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세계 축구사의 파넨카는 역시 원조 안토닌 파넨카의 파넨카겠죠. 당연히. 파넨카 그 자체. 네. 그렇죠. 파넨카 itself, 파넨카 himself일 겁니다. 그런데 그 파넨카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76유로에서 나왔죠. 유럽선수권 76년 대회에서 결승전,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독의 대결에서 승부차기까지 갔던 그 승부에서 나온 것인데 유명한 것이 역시 독일 축구가 승부차기에 사실상 불패의 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때 한 번 졌다는 거. 안토닌 파넨카에게 파넨카를 얻어맞고 결국은 그 승부차기에서 독일 축구가 여태까지 6승 1패, 서독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메이저 대회 6승 1패 승부차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1패를 안겨줬던 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였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안토닌 파넨카였다. 그래서 파넨카가 그때부터 칩샷 형태의 페널티킥을 파넨카라고 우리는 통상 불러왔습니다. 네. 원조 맞지? 파넨카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들이 파넨카를 성공을 시켰고 또 실패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런데 그 첫머리에 이것부터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원조 파넨카 선생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후계자를 한 명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입니다. 라모스. 일단 라모스 선수가요. 횟수에서부터 다른 선수들을 좀 압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라모스 선수 파넨카 찬 거를 아마 제가 약간 누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조사해온 거 자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어에서 페널티를 전담으로 차는 선수들 가운데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렇게 거의 두 자릿수 정도의 파넨카를 성공시킨 선수가 저는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안토닌 파넨카 선생님도 라모스가 찰 때마다 아마 많이 중계를 보셨을 거고 나의 파넨카를 가장 잘하는 것은 라모스야 라고 직접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모스 선수가 아마 원조 맛집 안토닌 파넨카 본인 다음으로는 아마 2등은 라모스 선수가 찾던 파넨카 중에 하나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왜 이 파넨카 선생님이 라모스 선수를 지목을 하셨는지를 저는 또 좀 느낌이 오는데 뭐냐면 수량 자체도 많을 뿐 아니라 정말 파넨카를 잘 차요. 그러니까 잘 찬다는 것이 이제 일단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그럼 왜 실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없을까 라는 거를 보면은 라모스 선수가 찰 때 유심히 보면요. 정말 라모스 선수는 끝까지 골키퍼를 속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라모스 선수가 이제 도움답게 해서 다가갈 때 골키퍼가 결국 한쪽으로 대부분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파넨카를 예상치 못하고 강하게 찰 것이다라고 속인 거죠. 네. 그 폼 그 제스처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한 수위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반수 정도는 라모스 선수가 다른 파넨카 차는 선수들보다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 사실 직구와 변화구를 던질 때 이 팔의 각도라든지 움직임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똑같은 그런 선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네. 라모스 선수 이제 도움답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볼에 임팩트를 가하는 순간 정말 0.0 몇 초 전까지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파넨카 할 것 같은 생각이 가장 안 들어요. 아마 안토님 파넨카 선생님도 그런 라모스 선수의 거의 완벽한 트릭성 동작을 고려하셔서 저는 라모스가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서 생각을 하다가 끝머리의 결정을 하면서 파넨카를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가 똑같은 대회 유로 2012에서 보여줬던 장면인데 그 당시에 골키퍼 조아트 선수가 이리저리 또 움직이면서 피를로 선수를 좀 교란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달려가다가 차기 직전에 파넨카를 또 결정을 했다라는 본인의 인터뷰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극적이었고 그 피를로 선수의 파넨카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남는 파넨카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파넨카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짜릿하고 정말 천재적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들어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칩샷 그 볼이 느리게 갈수록 더 짜릿해요. 들어갈 때는. 천천히. 네. 정말 느릴수록. 그런데 피를로 선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유로 2012 잉글랜드 8강전이죠. 거기서 이제 조아트 골키퍼를 상대로 시도했던 그 파넨카가 상당히 초슬로커브 같은 느낌을 주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골키퍼는 더 허무하게 되고 보는 관중들이나 시청자들은 더 짜릿하게 되죠. 뭐 혹자에 따라서는 유로 2012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로 뽑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아주 진기한 장면이 벤제마의 페널티였다면 그 유로 2012에서는 물론 라무스 선수도 그때 느끼는 했습니다만 피를로의 파넨카가 조금 더 느린 볼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구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너무 느리면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너무 느려서 실패한 사례가 바로 에릭 칸토나 선수가 과거에 프랑스에서 뛰었을 때 실패했던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느려서 골키퍼가 한쪽으로 뛰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잡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았는데 다시 이동해서 잡을 만큼의 여유가 충분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최근에 한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약간 비바람이 치는 기상환경도 좋지가 않은 날이었어요. 그 피치가 좀 상당히 지른 상태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람도 좀 많이 불었는데 파넨카는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럴 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칸토나 선수가 정말 영악한 선수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날은 판단 자체가 조금 별로였다. 너무 멋에 치중했다. 골키퍼를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속이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저항을 볼이 받다 보니까 느린 볼이 골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약간 또 역회전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속았던 골키퍼가 다시 와서 잡을 수 있는 여유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결국은 이렇게 천재적인 선수들도 실패를 한다. 이런 사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실패했던 선수 역시 토티 선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토티 선수도 실패도 실패인데 저는 사실 이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실패하고 나서 왜 저렇게 골키퍼한테 화를 내지? 자기가 차놓고?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파넨카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2008년에 삼성 하우젠컵 대회에서 스테보 선수와 이훈재 선수 간에 파넨카 대결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요? 네. 스테보 선수가 파넨카를 쳤는데 이훈재 선수 앞으로 딱 안겨주고 그러니까 이훈재 선수가 볼을 갖고 앞으로 막 신나게 달려나가면서 혀를 내밀었던 혀가 거의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훈재 선수의 정말 천진난만 곱하기 100 정도의 표정이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역으로 걸렸던 장면이 지금 말씀하신 토티의 장면이죠. 토티는 오히려 자기가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죠. 자기가 어이없는 샷으로 그냥 골키퍼에게 안겨줬으니까 괜히 골키퍼한테 다가가가지고 골키퍼 밀치고 그랬어요. 물론 뭐 파넨카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골키퍼가 되겠습니다만 골키퍼가 파넨카를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 미칼 랑드로 선수가 0304 쿠프드랄리그 결승전에서 이것도 심지어 결승전이었는데 낭트와 소쇼전에서 승부차기에 이제 접어들었었는데 거기서 파넨카를 시도를 했다가 결국 실패를 했었고 그 승부차기에서 결국 본인이 소속이 되어졌던 낭트가 패배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골키퍼가 보통 이제 승부차기가 11명까지 갈 때 마지막으로 나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신이 킥에 관해서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골키퍼들은 11번 갈 때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랑드로는 7번으로 나왔어요. 랑드로 선수가 이제 7번으로 나왔는데 골키퍼가 파넨카를 시도한 것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이제 낭트가 놓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벤제마 선수 파넨카는 물론 이제 뭐 골대 맞추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굉장히 높은 궤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런 궤적으로 시도해가지고 아예 파넨카를 차서 골대를 크로스바를 넘겨버리는 사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유튜브 우승 트로깨에 Bernie 드로그 우승 트로깨에